마늘은 항산화 함량이 높아 고콜레스테롤에 대처하는 데 가장 좋은 지원군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마늘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요법 3가지를 소개한다.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가? 특히 심혈관 건강을 위한 마늘의 훌륭한 의학적 가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한 생활 방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여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을까? 마늘은 수세기 동안 약용식품으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연구에서 마늘이 소화 및 순환 문제, 기침, 장내 기생충, 폐렴 및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혈압 또는 혈소판 응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한다. 1. 마늘 한쪽 씹기 마늘은 사람들이 높은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천연 치료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해 그 특성이 뒷받침된다. 첫 번째 치료법은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생마늘을 먹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마늘의 맛과 냄새를 피하고자 마늘을 삼키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마늘을 삼키는 것이 씹어 먹거나 으깨서 먹는 것보다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요한 재료 하루에 마늘 한쪽 섭취 방법 매일 생마늘 한쪽을 씹어 먹거나 으깨서 먹는다. 씹어 먹기가 어렵다면 갈아 먹거나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생으로 섭취해야 한다. 마늘을 먹고 나서 아니스씨나 파슬리 잎을 씹어 강한 맛을 완화할 수 있다. 2. 마늘과 레몬즙이 연구에서는 마늘과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의 이점을 선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는 8주간 중등도 고지혈증이 있는 만 30에서 60세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2개월 후에 평가되었다. 재료 중간 크기의 생마늘 8종 레몬즙 한 숟갈 섭취 방법 먼저 공복해 레몬즙 한 숟갈을 마신다. 그런 다음 하루 동안 마늘 8쪽을 항상 생으로 섭취한다. 음식에 얹어 먹거나 가스파초에 넣어 먹거나 토스트에 올려 먹을 수 있다. 3. 흑마늘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흑마늘을 사용하는 것이다. 흑마늘의 특성은 동맥에 남아있는 지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마늘을 직접 섭취하고 싶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냄새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마늘을 자주 섭취하기를 거부하고 건강에 좋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하지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가공 방법 중 흑마늘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선사하며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흑마늘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숙성하여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숙성 과정을 통해 색이 어두워지고 마늘의 맛과 질감이 달라진다. 알맹이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드러워진다. 또한 감초가 생각날 수도 있다. 이러한 숙성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증가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질 조절과 항산화제의 역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료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 1-3개월 동안 약 37-60C 사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 보온병, 요거트 메이커, 밥솥, 독이 냄비 등 알루미늄 포일. 섭취 방법 먼저 알맹이의 가장 가까운 껍질이 아닌 바깥쪽 껍질만 제거한다. 통마늘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준다. 준비해둔 용기에 마늘을 넣고 최소 2개월 이상 그대로 둔다. 안이 검게 변하면 모두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달이 지나고 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하루 3회의 주요 식사를 할 때마다 30분 전에 마늘 한쪽을 섭취하면 된다. 지금까지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마늘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소화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는다면 마늘이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